친구들 안녕! 토이롤삼촌이에요! 오늘은 삼촌이 햄스터가 되어볼건데요. 여기 햄스터 그냥 보기만해도 너무 귀엽죠? 하하 햄스터가 어떻게 울죠? 직직직직직직직하고 울죠? 그럼 햄스터를 삼촌이 오늘 한번 되어볼겁니다. 어? 판다 햄스터가 있고 시리안 햄스터? 어? 블랙 시리안 햄스터? 윈터 화이트 햄스터? 어? 여기 하얀 지가 왜있지? 여기는 골든 햄스터! 오! 타이거 햄스터! 오! 아이언맨 햄스터! 어? 헐크다! 헐크! 그 다음은 스파이더맨! 와.. 스파이더맨 햄스터도 있네요. 음.. 근데 이중에서 제일 귀여운건 아무래도 맨 처음에 봤던 그냥 일반 햄스터지 않을까요? 요 앞으로 다시 가서 삼촌은 어? 이거 좋다! 요기 작고 귀여운 차이니즈 햄스터로 할게요! 헐크! 자 그럼 플레이! 햄스터가 된 삼촌은 어떨까? 어? 요기 햄스터 케이지 같은데요? 삼촌이! 햄스터가 됐어요! 찍찍! 자 뭐하고 놀아볼지 요 앞에 공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찍찍! 빨간 공 옆에는 초록색 공 어? 어? 별 재미가 없다 찍찍! 어? 여기 엄청 재밌어보이는게 있는데요? 찍찍! 친구들도 뭔지 알죠? 찍찍! 요거! 요 챗바퀴에 올라가볼게요! 찍찍! 어? 친구들이 먼저 선점하고 있어서 삼촌! 어! 됐다! 삼촌 혼자! 어? 삼촌 혼자 돌려 그랬는데 찍찍! 그래도 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찍찍! 찍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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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놀아볼게요! 찍찍! 아! 아이! 친구들이 또 방해하네요! 아하! 삼촌은 그럼 옆에서! 옆에서 놀아야지! 찍찍! 오! 이건 지푸라기인가? 새로 깔아놓은 지! 뭔가 되게 푹신해보이네요! 어? 톱..톱밥인가? 어? 이건 뭐지? 오! 이게 햄스터 볼인가 봐요! 오! 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찍찍! 어떻게 들어가나 찍찍! 오! 이렇게 콩을 한번 굴려볼까 찍찍! 어! 다른 친구가 또 방해하러 따라오는데 찍찍! 어! 아이! 친구한테 양포하고 여기 잠깐 구경해야겠다 찍찍! 어! 바깥에 저 멀리에 햄스터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찍찍! 어? 콩도 굴리고 어! 방금 밖으로 나가지 않았냐 찍찍! 어? 얘는 또 언제 저렇게 들어갔지 찍찍! 에헤! 삼촌이 하려던 게 저거였는데 찍찍!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미끄럼틀도 올라가 보자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오! 여기 먹이도 있고 물도 있었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아... 이제 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여기 물을 마셔볼까? 아... 시원하다! 하하... 자! 물도 마셨겠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놀아봐야지! 우선 여기 올라왔으니까 어... 여기 미끄럼틀을 한번 슝! 와! 찍찍찍찍찍! 삼촌이 뒤집어졌다 찍찍! 이렇게 점프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번엔 빨간색! 빨... 어? 아이고 오! 슝! 재밌다 찍찍! 재밌다 찍찍! 자! 한번 더 올라가 볼까? 이번엔 못 타본 초록색! 슝! 찍찍찍찍찍! 재밌다! 자! 챗바퀴도 한번 올라가 보고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어... 근데 이제는 여기서 놀 게 없는데?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봐야지 찍찍찍! 오! 아... 저 좁은 세상에서 지냈다니 삼촌은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거다 찍찍! 자!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될까? 오! 여기를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찍찍! 우섭다 찍찍! 때려가다가 다치진 않을까 찍찍! 자! 그래도 일단은 자! 용기를 내서 점프! 오! 생각보다 푹신하게 다치지 않고 떨어졌다 찍찍! 오! 여기! 피에로다! 찍찍! 공격! 찍찍찍찍찍! 아... 피에로 아저씨 왜 가만히 있냐 찍찍! 나랑 놀아줘야 될 거 아니냐 찍찍! 어! 여기 콩 굴러간다! 콩! 자! 한번 올라가 볼까? 오! 찍찍찍찍찍! 오! 삼촌이 가려는 방향이랑 반대로 간다 찍찍! 찍찍찍찍찍찍찍찍! 앞으로 갈 거다 찍찍! 으악! 아이쿠... 아... 다치는 줄 알았다 찍찍! 자! 공 이렇게 밀어서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찍찍! 자! 그리고 슛! 해야 되는데 콩이 너무 빠르다 찍찍! 아! 됐다! 아... 어... 여기... 여기는 됐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오... 여기는 경주장인가? 어! 근데 이 냄새는... 뭔가 맛있는 냄새인데? 어디냐 찍찍 어디냐 찍찍! 맛있는 냄새 찾아서 가자! 찍찍! 오! 이 냄새가 아니다 찍찍! 오! 냄새! 어! 여기다! 여기 맛있는 피자가 있네 찍찍! 냠냠냠냠냠냠냠! 오! 맛있다! 위에 있는 햄이랑 치즈랑 다 골라먹고! 아! 배부르니까 이제 딴 데 구경 가야지!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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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어! 앞에 가는 햄스터 한번 쫓아가볼까 찍찍찍! 여기로 올라가면? 오! 새로운 것이네 찍찍! 어! 근데 이건 뭐지? 음... 냠냠냠냠냠냠냠! 오! 맛이 애매한데... 어... 어... 모르겠다! 자! 이쪽으로 가면? 오! 세계지도다! 어! 스마트폰도 있네! 여기서 토이를 좀 한번 볼까? 찍찍찍찍찍찍! 오! 토이를 누가 누가 많이 보나? 어떤 거 더 많이 봤지? 어떤 친구들이 있지? 어! 이제 그만 보고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 찍찍찍! 더 더 넓은 세상으로! 찍찍찍찍찍찍찍! 우와! 나오자마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오! 여기 하얀색 공간은 뭐지 찍찍? 오! 물 나온다 찍찍! 오! 물 나온다 찍찍! 방금 삐욕삐욕 소리가 러버덕이었나보다! 오! 러버덕에 탑승! 오! 내가 탔다고 막 공격하는데? 헤에에에 나랑 놀아주는거지 찍찍! 아.. 여기! 오! 햄스 쿠키다! 찍찍! 아! 참 면면면면맴! 맛있다! 자! 이제 다시 옥조를 가로질러서 오리랑 조금 더 놀아볼까? 찍찍찍찍찍! 우와! 너 진짜 잘 부른다! 오! 따뜻한 물에서 물도 충분히 적시고 아 따뜻하다 이제 다 했으면 나와야지 나는 깨끗한 햄스터 어 저기 쿠키가 하나 더 있네 어 여긴 높으니까 조심조심 다 먹었다 아 글을 나는 줄 알았네 다행히 삼촌 햄스터는 살아있다 찍찍 자 여기는 거실인가 보다 찍찍 어 저거는 뭐가 매달려 있는 거지 찍찍 캣타워에 쥐가 매달려 있다 찍찍 어 여기 고양이도 키운단 말이지 찍찍 그럼 고양이 초심해야겠는데 어 고양이 나타나지 않게 조용조용 조용조용 찍찍찍찍찍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럽냐 찍찍 어 저기 햄스터 쿠키다 자 빨리 가서 삼촌이 먹을 거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햄스터 쿠키는 놓치는 건가 일단은 여기 구멍이 궁금하니까 구멍 안으로 한번 오 이런 비밀통로가 있었구나 어 여기 햄스터 쿠키다 내게째 햄스터 쿠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이쪽으로 가면 새로운 삼촌의 햄스터 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 여기 아까랑 좀 뭔가 익숙한데 음 아까 갔던 곳은 아닌 것 같다 찍찍 어 안녕 어 햄스터 케이지를 나온 다음에 처음 만나는 친구 같은데 어 삼촌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찍찍 어 저기 햄스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삼촌도 한번 쫓아가 보겠다 찍찍 책 하나 올라가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어 이 책장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찍찍 어 근데 그새 어디 갔냐 친구들은 찍찍 이제 식탁에 가니까 아 우와 여긴 천국이네 찍찍 케이크다 케이크 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맛있다 컵도 이렇게 살짝 밀면서 돌고 어 요거 요건 뭐지 자 이 컵을 바깥으로 밀어보면 어떻게 되려나 아 생각처럼 쉽게 안 밀리네 어 케이크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 여기 햄스터 쿠키 친구보다는 햄스터 쿠키가 좋다고 아 좋다 높은 곳에 있는 건 기분 좋은데 찍찍 자 이제 다시 내려가서 삼촌은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계속 찾고 있다 찍찍 여길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 찍찍 어 여기는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오 야 뭐 어디 가는 거야 찍찍 불 붙었다 찍찍 어 삼촌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 친구가 햄스터 쿠키를 뺏어 먹었다 찍찍 어 근데 괜찮은 건가 불타고 있는데 어 삼촌이 도와줄 수도 없고 빨리 불거라 찍찍 어 저기는 바깥으로 다 가는 기분이다 찍찍 자 신난다 찍찍 신난다 찍찍 오 다 나왔다 오 바깥공기 처음 마셔본다 찍찍 알록달록 콩도 있고 어 잘 안 밀리네 어 됐다 오 알록달록 기쁘다 찍찍 삼촌이 가지고 싶다 찍찍 일단 저기다가 밀어넣고 오 이거는 호수인가 물 나오는 호수인가 본데 어 어떻게 올라왔지 삼촌이 이 공을 차지했다 찍찍 아이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보봐 어 올라가고 싶었는데 어 멀리갔다 찍찍 오 여긴 잔디다 찍찍 푹신푹신 어 저기 햄스터 코인이다 꽃 위에 햄스터 코인이 있었다 찍찍 하나씩 초심초심 올라가서 자 빨간색 꽃 마지막 파란색 꽃 햄스터 코인 찍찍 획득 자 여길 다시 내려가서 푹신해서 아프지도 않는다 찍찍 어 근데 저기 멀리에 뭔가 움직인다 찍찍 저거는 햄스터 코인인가 아 맞는거 같은데 찍찍 자 햄스터 코인을 찾아서 찍찍 찍찍 자 저기는 어 여기 철제 의자 타고 올라가면 될거 같다 찍찍 자 빠르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햄스터가 가주기 전에 먼저 올라갈거다 찍찍 오 올라가니 햄버거도 있고 도넛스도 있고 어 여기 소세지도 있는데 저긴 뜨거워 보인다 찍찍 어 조심조심 가지 말아야겠다 찍찍 어 어 찰판을 뚫었다 찍찍 다 볼 수 있다 찍찍 햄스터 코인도 일곱개째 획득 오 요건 핫도그네 핫도그도 맛보고 요거를 한번 밀어볼까 쑥 오 떨어졌다 찍찍 자 이번엔 뒤쪽에 있는 햄버거도 한번 밀어보자 찍찍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 쿡 아 됐다 위에 있는 햄버거랑 핫도그를 떨어뜨렸다 찍찍 자 삼촌도 이렇게 내려가고 자 여기 있는 핫도그 나눠 먹어야겠지 찍찍 친구들 내가 핫도그 가져왔다 찍찍 한번 조금씩이라도 맛봐라 찍찍 자 이렇게 어 의자 조심해야되는데 아이고 걸렸다 자 다시 조심조심 밀어서 오 됐다 이제 뒤에서 쭉쭉쭉쭉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어딨냐 나와라 찍찍찍 어 방금 물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Brain 얘들아 요기 나와서 핫도그 마기라 찍찍찍찍찍찍 resilient 내가 힘들게 핫도그 밀고 왔다 찍찍찍 tegen tienes 이정도면 됐겠지 찍찍찍찍 그래도 집안보다 바깥이 재밌는게 많은 것 같네 찍찍찍 너희들도 빨리 바깥으로 나오라고 찍찍찍찍 여기까지 밀어두고 삼촌은 아직 볼일이 있다 빨리 삼촌의 집을 찾아야 한다 꽃에도 한번 올라가서 저기 햄스터 코인이다 이 친구가 빨리 먹기 전에 삼촌이 천천히 몰래 몰래 우와 성 되게 잘 만들었다 하지만 삼촌은 햄스터 쿠키가 먼저다 8개째, 9개째 모았고 다시 봐도 멋있는데 저 성을 언젠간 삼촌이 차지하고 말거다 그럼 이 위로 올라가서 저기 뭐가 흙더미가 있는데 저건 뭐지? 어? 구멍이다 딸기 있고 잎사귀도 있고 이 구멍엔 뭐가 있는거지 찍찍? 자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 찍찍? 어? 딸기들 샌드위치 사과 어? 여기 햄스터 쿠키 와 끝까지 내려오니까 뭔가 좋은게 많다 찍찍 그렇다면 여기를 삼촌 집으로 정해갔다 찍찍! 여기 맛있는 과일도 있었고 주변에 놀거리도 많고 오! 여기 바로 옆이 농장인가 보다 찍찍! 뭔가 열매들이 많이 맺혀있는데 한번 구경 가볼까 찍찍! 우와! 여기 딱 맞게 구멍도 뚫려있네 오! 빨간 토마토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잘 골랐다 집 잘 고른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은 삼촌이 햄스터가 돼봤는데요 친구들 어땠나요? 재밌었죠? 여기 먹을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아까 그 농장에서 먹을게 다 떨어지면 방금 봤던 냉장고에서 꺼내오고 여기 청원에서는 공 가지고 놀고 여기 성 앞에서 멋있는 사진도 찍고 이렇게 재밌게 놀면 되는 것 같네요 친구들 오늘 삼촌이 변신한 햄스터 너무너무 귀여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게임으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